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320d 스포츠 차량입니다 2014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89,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에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버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킬 보겠습니다 킬 보시면 링 끝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26으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깨끗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눈코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2열 뒤쪽 킬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7.005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 공간 널축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뒤쪽 킬 보시면 링 끝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눈코 스크래치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킬 보시면 링 끝쪽에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인거리 89,824km 확인했고요 흔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뒷편에 패들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룩미러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 썬룩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쪽 보시면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냉각수 접정량 차이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룸 내부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털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털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털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털 없습니다 차량 후련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320d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에 청결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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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